음 으 불로문 때 앞일 잠들어 주지 무슨 저는 일단은 요 지금 내가 사는 집을 다 철로 하고 이제 땅 파고 들어갈 겁니다 땅 파고 들어가서 하나 더 만들어야지 진단에 일단 아 예 캐쉬비 님 저희 채팅 보고 오셨구나 감사합니다 오늘이 화요일이죠? 내일이 토요일이고 대기중 대기중 네 이 서버는 뉴툰 님 친구분이 하시는 거예요? 롱...롱중? 컴퓨터 이렇게 막 서버를 하려면 하루종일 켜야 될 거 아니야 그쵸? 대단하심 아 모르는 분이야 모르는 분인데 그냥 게임하다 이렇게 된 대단해 서버 운영을 한다는 게 말이 쉽지 일단은 서버 여는 법도 더 공부해야 되고 그런 걸 다 했어 막 시행착오도 겪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거는 꽤 이 컴퓨터를 틀어 놔야 되는데 자기 전기세들을 트는 거 아니죠? 이걸로 뭐 돈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크 서바이벌 같은 경우는 그 외국인들은 이러더라고요 그 자기가 서버 열고요 거기에 미니 상점을 만들어서 돈 받고 팔더라고 그걸 온다! 다 열 시 됐습니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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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 아 무, 문호님이 욕 많이 했지 초기, 초기 났다고 나는 욕 안 했어 문호님이 욕 많이 했지 뭐 하나하나 상당히 편하네 왜? 어 새 있어 새해 새해 어이, 친절하네 아 저는 욕 안 했습니다 문호님만 있어 문호 뭐 왜 욕을 해 또 와봐 어, 여기서 가겠다 아 알고 계시대 더 자세히 알려드려야 돼 흐흐흐 이거 여덟, 여덟 발이 아닌데 이거? 뭘까 왜 놔 어 아, 네네 이야! 어이 오! 미친다, 어이야, 야야야 나 죽겠어, 어이야, 죽겠어 어쩔 수 있어 아아, 장전 아아 탐 아아, 갇퇴 찻, 쩝, 쩝, 쩝.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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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쩝 실패! 진짜 찾자 이제 다 갔겠지? 나 죽었으니까 아, 장전 때문에 왜 아, 늦다 어쨌든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나머지는 뭐 내려오고 그래도 오늘은 이렇게 전기를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들어오죠 그리고 입구에도 이렇게 전기를 따란 요거 하고 이제 또 이제 바닥을 뚫고 들어가는 거는 뭐 천천히 되니까 난 뒷부터 해놓고 확실히 전기가 들어오니까는 오, 굉장히 밝어요 그죠? 꺼 볼까요? 촛불, 촛불 완전 다르네 이건 정말 기본 조명인데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방송은 매일 전에 9시에 시작해서요 요리 먹방하고 그 다음에 요리 먹방 끝나면 이렇게 게임방송 하는데요 요즘은 세븐 데이즈 투다이 하고 있고 아마 내일은 제가 이제 먹방을 녹화우로 할 것 같아요 라이브가 아니고 그래서 방송하기 전에 미리 이제 먹방을 하고 끝나고 이제 9시부터 제가 방송하는데 아마 내일은 아마 9시부터 세븐 데이즈 투다이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근님도 어떻게 우리 좀비의 세계로 다들 좋은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시구요 내일 저녁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방종